식구멍 고추장 이거한테 자꾸 그걸 못하네 엄마가 못하네 고추까지 이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급히 해가지고 누구 이다는 소리로? 이거한테 자꾸 그걸 못하네 그거 엄마가 잘 못하는 거잖아 말씀 났어 이게 고추장이지 하하하하하 산업고추장국 사이 아이 게이 뭐 엄마 소리 다 해가만 이거는 뭐 진짜배기 얼마죠? 하하하하하 아침하고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하고 나올 거다 이거 막장 거치고 이거 쌩거리여가지고 닦고 이거 지내면은 좀 빼낸 거지? 빼낸 게 어딘지 아마 찾아도 없다 여기 어디 걸었을 텐데 내가 테이프를 붙였는데 왜 그래? 이거는 뭐라? 고추장국 가루 아니야? 이거는 무고추까지 긴장할 때 이게 찹쌀이건 몇 대야? 두 대? 한 두 대 됐고 빠져 우동 까오 안 그려먹고 한가 봐 엄마는 제일 큰 냄비가 뭐냐? 여기 막 다 있는데 아직 내가 그거 다 씻어가지고 이거 막 힐을 해가지고 다 먹고 놨다 무기 다 말라서 이제 걷어도 돼 언제 지나가야 돼? 아니 하하하하 아이고 살아서 왔네요 그래 살아서 왔지 뭐 죽어서 오나? 얼굴이 그냥 초초해져서 왔네 이건 저거 갖다 놓으면 되지? 갖다 놓으면 된대 내가 소털 꺼내나 하니 꺼내? 저 큰 소털 꺼내야 되지 않나 어찌봐 큰 소털? 그래 광란에 있는 거 어제부터 꺼내라 꺼내라 어제 이 얘기가 하재 어제 이 얘기가 하니 내게 하면 안 되라 그래 먹고 내가 뭐 어쩌면 채하고 채탈이 하고 큰 소털 꺼내야 된다 꺼내야 된다고 반대해 넣기 전에 꺼내라도 내게 꺼내면 안 돼 내가 넣었다가 엉덩이 안 난다 내 말은 죽어도 안 돼 왜 말이야 배워봐 안 배울래 배워봐서 사먹지 말고 해라 방법은 알아 내가 왜 안 채탈이 해도 돼 이거? 이거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수야 이건 지금 뜨끈에까지 다 하자 배워봐서 기수한테 가르쳐? 그래 이건 내게 이제 그래까지 배워봐서 이거 4,600원 배워봐서 엄마의 저거를 전수 받는 사람은 이제 기수야? 찹쌀가루야? 그래 드리고 드리고 그래갖고 이걸 따려? 그것도 이따 새켜가지고 아 이걸 새켜? 그래 아직 멀었어 멀어야지 새켜봤다려가지고 시켜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고춧가루랑 섞는다 응 이것도 더 해야 돼 미안 살 깔고 마이자 여기다 봐 여기다 봐 이거 먼저 먹나? 끓여서 쌓기는 거야? 아니 따려서? 매직은 하면 빨리 싹 빨리 싹 그거 안 줘도 돼? 안 줘도 돼 설마 뜨거워 너가brar 거에 다 쌓게 지으면 물이 커 그러한 점심을 먹기는 얘기야 엄마 미즈근하지도 않아요 지금 막 해야 해 엄마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와 화가 온대 불 키는 듯 하다가 미즈근한게나 제일 약발는 게 나 야 나 페르시아 간다 페르시아는 저 어디 11월 18일 페르시아는 또 어떻게 알아 페르시아 있지 않은 나라 페르시아 어디 테레비야 나오더라면 페르시아 어디 테레비야는 전적으로 전다지 싸움 한 대만 나오는데 어디 왕과 페르시아 스페인 스페인 이제 끝났다 이제 몇 달에 다 놔둬 놔둬? 응 이거 저기 앉아도 돼? 밑에 안 녹잖아 이제 그래 안 녹아 놔둬 나와 좀 따른 열어놓고 나와 한 5분 동안 따른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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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엄마 절로 가 내가 할게 아유 한 개 나가거든 한 개 나가거든 그래서 하나 갖다 놓고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참 됐어 한 개 나가거든 진짜 바꿀ko 고춧가루 소금부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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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수 뺀거야? 응? 간수 뺐어? 그거 하면 언제 네 고생단대 가져온 거다. 식힌다 하면서 늘었는데 잘 식지? 몇 주까지 올릴까? 올리면 고추장 하나 많아. 하나 많아야. 이게 날이 더워서 고추장 하기 안 좋은데? 날이 추워야지 이게 더워야 되지. 가고 고추장만 해볼게. 나 집에 먹었다고. 이거 괜찮네. 나 집먹어도 뭐 또 해. 왜 먹었나? 아껴먹어 이제. 저 배속. 그러고. 일부 더 보이든 더 보이든 더 보이든. 나이 좀 있어야지. 지금도 부러운데. 더 봐야 되고 물이 지금 흘러 흘러 한데. 오죽아죽 들어야지 이제. 이거 아이라. 아 더 있구나. 가고 왜 먹어. 이건 사와라. 저거 씻고서 봐온 거고. 얼마 안 돼가지고. 덮밥 왔어. 내가 이왕하는 게. 이거 거슬도 하다가. 빨리 저거 안에 좀 부쳐. 수다 빼지 말고. 조금만. 고운 거쳐가 좀 있어. 아 여기 어떻게 해. 뜨겁다 뜨겁다. 식어야 된대야. 뜨거운 거 좀 안 매워. 식혀 있는 거 좀 갖다. 아아. 성적이 파는 좀 덜 덜. 지켜먹을 거고. 내가 그때 내가 머리를 잘 썼지. 왜 지금 그 얘기 할 때가 되는데. 내가 날 희한하게 받았다. 난 희한하게 받았잖아. 술을 왜 넣을까? 당부제. 그러면 저거 소주로 돼? 별로 독하지도 않은데. 소주로 돼. 소주로 돼. 어차피 다이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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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안 뿌려. 다이안. 다이안 뿌려. 다이안. 더이안. 다이안. 다이안. 나는 고춧가루 약이 부가. 엄마가 부었잖아. 고추까지 이거 가지고. 이걸로 그런 거 같아. 급해서. 누구 얘기 하는 소리로? 이거한테 그거 자꾸 뭐가 안 그래? 엄마가 부었잖아. 엄마가 부었잖아. 엄마. 안 봐도 될 거 같은데? 묽은데? 아이고 꼬치가루가 더 커지고 아마 안 무거워 이게 또 대져 이게 풀어지면은 한참 놔뒀다가 물 붓고 또 젓고 그러는 거야 그만 먹어 다 먹어도 작아 퍼지잖아 그런 거 없어 퍼져도 가만히 있어봐 얘 좀 퍼지게 안 매운데? 뜨거워 보여가지고 조금 맵아지 맵더라면 그냥 나는 간 소금 안 매워? 맵다만은 아까 꼬치가루는 그거 먹은다고 하네요 이 모자리겠지? 시켜먹 좀 볼까 그러든지 시켜먹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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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또 딸이야? 그 딸이고 또 시키고? 그냥 봐 밥풀 불러 밥풀 불러 밥풀 불러 밥풀 불러 괜찮아요 안 복잡한다고 더요? 복잡하지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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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왜 넣었어? 물 왜 넣어? 너무 되잖아 그게 아주 커져봐 끓은 거 다 먹어 아 아 먹고서 조금 더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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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서 그래 부셔서 네 고추장 사누가 안 먹는 놈 골병 들어봐라 그런 놈아 이렇게 쉬운 거를 고추장을 사먹는단다 이게 쉽지 그래 양복은 쉽지만 몸이 힘들잖아 그게 뭘 요리할 수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서 많이 먹지? 하하하하 허하 어디서 안ailed지? 다 먹었어 해주세요 아니 사 먹고 많아 이제 얘 이제 내년에 이젠 고마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먹어 먹으러 가면 내 얘기해 봐봐 간 한 번 봐봐 간바이 화가 엄마 입맛에 맞추면 약간 짭짤이하게 엄마 간을 못 봐 양치 좀 해가지고 맛은 몰려 양치 좀 해줘 봐 보거도 양치 좀 하면 되지 소금을 좀 덜까? 그래 보이떼 거 같고 그치? 조금만 더 넣을까? 그래 조금만 더 넣어 이물 조금만 더 넣어 이물 조금만 더 넣어 이거 안쪽까지까지 터져 아니 덜 짜서 소금을 넣었는데 물 또 붓으면 싱거가지고 그럼 또 소금 또 붓고 먹어야 돼 엄마 원대로 해줘 저 식혜 없었으면 왜 할 뻔했네 물 따르고 해야 돼 참으로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물 맞추기 아주 어려워 근데 이거 차 온다? 이건 끓여놓은 거잖아 장구를 부면 안 되는 건 왜 그래? 수돈이 아직은 거니까 수돈 그릇 같은 것 같다고요? 지금 적고 있잖아 진짜? 못 사? 왜 저렇게 성격이 좋다냐? 맛있지? 맛있지? 이게 진짜 왜 고수자이지? 어쩌라고? 네 사과 좀 뭐 고생하고 왜 이렇게 신고봐든 하나 사먹는다고 집중하게 사먹는 거 내가 허리 아프 쪽이 떨어져 안 쓸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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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워야 돼 싱거우면 넘어가 내 욕심으로는 하나만 더 그거 더요? 짜운 건 아무 탈이 없어 조금만 더요? 아, 탈 떨어진다 됐다 고마워져서 저거 끓여가지고 씻고도 부어가지고 한 번 쪄서가 이제 여으면 된다 한 번 더 끓여 나갔더라고? 조금 물 끓이고 있어? 응 이거 앗 좀 해요 솟가서 해가지고 끓어 이제 또 소금도 넣었지 너무 많아 아뇨 이제 더 안 줘도 될까? 그래 엄마 봐봐 더 더 올까? 아니 배에 더 소금도 안 하고 싶은데 지금 계속 하루 빠져들어야 했는데 뭐 농도가 이게 너무 된 거 아니야? 아니 배에만 꺼내봐 좀 더 차 먹어 더 차 먹으면 되지 그럼요 감자도 튼튼지 뭐 기순 먹을 거 저기 통 갖고 하니 갖고 할 통 여다가 여다가 무슨 저녁 가져가 이거 정말 우선 가져가서 맛보고 여기 뭐 만들면서 다 요만큼 가져가 요만큼 가져가 우선 맛보라고 야 너 기순 뭐 여기다 기순 나 통행 없어 여기 가져가고 너는 낙채 없잖아 기순 팔 떨어지게 일을 시켜더니 아이고 아이고 나 소금 넣었고 느타누타 식혜 넣어놓고 또 불까지 때려먹고 기순 때문에 꼭 시작해야 된다 기순 때문에 해야 된다 기순 때문에 해야 돼 이거 나 계속 갖다 먹지 뭐 우선 푼 거 같아 놓을 때도 어쩌나 김치냉장은 또 없는 주제 하하하하 김치냉장 하나 사줘 요새 김치냉장 먹는 집에 안 있어 그래도 심하지 이거는 떡볶이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없어 떡볶이 하려고 꼴꼴하고 떡볶이 한 거 같아 이거 떡볶이 왜 저만큼 줘가지고 아껴 먹으라 이거지 그거야 내년까지 먹어라 저걸로 저걸로 참 너무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머리 짱 썼지 아우 사워 이거 딱 고쳐봐야 하는데 하하하하 맛은 됐어 이게 고추장이지 하하하하 산업 구청국사의 아이게이 뭐 엄마소리 다 해가마 이거는 뭐 진짜 배기 얼마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금pin